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될 은퇴의 시기,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국회도서관 북큐레이션 기획도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책들 준비했는데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북큐레이션 기획도서부터 만나보실까요? 자식에게만 기대는 시대는 이제 그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셀프 부양시대로 접어든 요즘, 여기 두려운 노후를 안정된 노후로 바꾸는 시니어 설계서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후 대비책이 재테크나 건강과 취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책 노후 역전은 이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죽음 준비까지, 노후생을 총망라하여 현실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노후생의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또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비롯해, 유서 작성 등 죽음의 준비와 사전 대비책 등 독자 스스로 자기만의 습관화로 실질적인 노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막막하다면, 책을 읽고 여러분만의 청사진을 그려보고요. 노후 준비 제대로 대비해서 꼭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랄게요. 혹시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가 합쳐진 말인데요. 정년까지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능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책 40,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는 집도 없고 주식도 모르고 오로지 일만 열심히 했던 평범한 직장인 부부가 35세 은퇴를 결심하고 단 5년 만에 파이어족으로 조기 은퇴에 성공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파이어족의 삶을 소개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저자 김다연 씨. 어떻게 현실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또 어떻게 직장 상사와 부모님에게 은퇴 커밍아웃을 했는지 그리고 은퇴 후에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파이어족을 꿈꾸는 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나도 직장 그만두고 조기 은퇴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 계시다면 이 책 추천드립니다. 퇴직을 맞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곤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복지와 노후 대비와 관련된 사회적 지원은 아직 부실한 편인데요. 평생 일만 해오다 어느 순간 눈 뜨면 맞이하게 되는 은퇴. 그동안 오로지 일만 보고 달려왔는데 도대체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 후에도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 가져와 봤는데요. 책 은퇴하고 즐거운 일을 시작했다는 퇴직 이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9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나선 사람부터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한 사례 또 와인 전문가나 사진관, 서점 등 평소 관심있던 분야나 창업을 선택한 이와 귀농, 귀촌이나 사회공원에 나선 이들의 이야기까지 책은 다양한 은퇴 후 직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알맞은 은퇴 후 직업도 찾아보길 바랄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돌봄의 사회학인데요. 2017년 고령사회에 돌입한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을까요? 좋은 돌봄에 대한 고민은 고령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 필수 과제이기도 하죠. 일본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인 저자는 10년 동안의 방대한 현장조사와 정교한 이론을 바탕으로 책을 통해 고령자 돌봄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인간은 의뢰를 갈망한다인데요. 입학식에 모여 새 규칙을 익히는 학생들 명절에 모여 차례를 지내는 가족들 어느 생일 파티에서나 등장하는 케이크까지 허래어식처럼 보이는 다양한 의뢰들 책은 지금 우리에게 의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역설하며 나약한 개인을 막강한 사회로 만드는 의뢰의 힘에 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진화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살아남는 생각들의 비밀인데요. 기존 해결책의 패턴이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책은 혁신의 패턴을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묘안을 모색하며 어제의 통찰이 내일의 해결책이 되는 진화적 사고의 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뭐 읽지? 오늘은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미래가 다가오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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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